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은 드디어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고민했던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열어보기 위해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지금 여기는 제 방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새로 이사한 저의 새로운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로 벽에 페인트 칠도 하고요. 지금 짐 정리가 100% 다 끝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8월 10일에 제가 제 채널을 처음으로 오픈하고 지금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서 오늘이 10월 13일이거든요. 근데 현재 제 구독자가 지금 현재 아침 10시 43분이고요. 정확히 벌써 5,099명입니다. 와 이제 한 분만 더 저를 구독해 주시면 벌써 5,10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이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댓글을 하나하나 다 달아드리는 거 말고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조그마하게나마 구독자 이벤트를 열어보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열게 됐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라는 말이 되게 거창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별거 아니고요. 너무너무 간단한 형식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10월에 열겠다고 되게 한참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0월에 열면 딱 좋겠다. 그 이유는 10월이 저한테 되게 의미가 깊은 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제 생일이 10월달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지 정확히 만 3년이 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트레이닝을 받은 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기도 해서 정말 여러모로 저한테 너무너무 의미도 깊고 뜻도 깊은 달이어서 10월에 구독자 이벤트를 열면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깊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0월에 구독자 이벤트를 열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정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요. 물론 이미 구독하신 분들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동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들을 자유 형식으로 댓글로 달아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라던가 이런 영상을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의견을 내어주신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바라는 점 그냥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들을 그 어떤 형식에도 구애를 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오늘 날짜로 시작해도 정확히 하나 둘 셋 넷 4일이 지나는 날까지 댓글을 받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제가 두 분을 추첨해서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두 분을 고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들을 자유 형식으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이메일 주소라던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거나 다이렉트를 보내드려서 제가 뭐 집 주소도 여쭤보고 뭐 그런 형식의 대화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메일 주소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취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벤트 선물로는요. 제가 저희 회사 본사에 있는 기념품 샵에 가서 살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곧 올릴 건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도 한 번 더 가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추려서 아마 텀블러라던가 수첩이라던가 시계라던가 뭐 이런 것들 중에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뭐 다른 것들을 조금 더 넣어서 뭐 엽서 한 장이랑 같이 제가 한국에 입국을 하면 한국에서 소포를 직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들도 너무 많아서 아마 제가 지금 요즘에 너무 바빴거든요. 정기교육도 했어야 됐고 비행도 되게 유독히 긴 비행도 너무 많았고요. 또 갑자기 이사도 하게 됐고 또 업그레이드 트레이닝도 잡히는 바람에 정말 여러 가지로 정신이 너무 없어서 영상 편집도 자주 못하고 많이 못하고 해가지고 살짝 밀린 영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비즈니스 트레이닝 끝나고 나면 영상을 또 차곡차곡 빨리빨리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Q&A 영상도 꼭 한 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Q&A 영상을 요청해 주시는데 제가 아직 Q&A를 찍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Q&A 영상도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언제나 많이 봐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영상을 찍기로 시작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호호 할머니가 되었을 때 내가 내 젊은 시절 내가 가장 예뻤을 그 시절에 아 내가 이날에 내가 봄에는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사람이랑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분위기에 있었구나. 여름에는 가을에는 겨울에는 뭐 이런 거를 한 편의 영상으로 만들어두면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저의 젊은 시절을 추억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무슨 말이지? 근데 어쨌든 그런 계기로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했고 또 제가 요리하는 거를 좋아해서 요리 영상을 찍어보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는데 아직 요리 영상은 제가 되게 간단간단한 걸 찍어보면서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또 이 너무 짧은 시간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의 부담감도 들고 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니까 행복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디에 계시든 누구와 함께 계시든 추억에 많이 남는 기분 좋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전 지금 나갈 준비를 다 했고요. 이 귀걸이는 저번에 해주언니랑 같이 에미레이츠 몰에 가서 어디였지? 망고. 망고에 갔는데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고 예뻐서 샀는데 이렇게 언밸런스 스타일이에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이렇게 다른 살짝 드롭 스타일인데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잠깐 나가서 제가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아마 휴대폰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했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나가버려서 지금 휴대폰을 새로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되게 아직까지도 고민인 거예요. 원래 전 지금까지 삼성만 썼었는데 지금 삼성을 계속 써야 되나 아니면 한번 아이폰으로 가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오늘은 두바이몰에 가서 두바이몰 안에 있는 애플샵에 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폰이 여러 종류가 있겠죠. 세븐도 있을 거고 앱도 있을 거고 그런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고 새로운 휴대폰을 장만할 계획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다같이 두바이몰로 한번 가봐요. 여러분 고고